육도윤회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지옥도를 얘기하면 흔히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긴 젓가락 얘기 지옥에 갔더니 젓가락 긴 거만 주더라 그걸 가지고 자비 입에 늘려니까 잘 안들어가서 힘들어한다 근데 천국에선 어떤 행위를 하는가 집어서 남을 먹여주면 끝납니다 반갑습니다 주지스님께서 나는 절로 방송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백양사의 촬영관계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주지스님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미타불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고 오늘 드릴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미타불은 무량수 이렇게 번역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량수는 생명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이 없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불멸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우리가 다르마 법 개념 머릿속의 모든 자연현상이든 이론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개념화해서 집어넣을 때는 상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멸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불생이 따라 붙을 것이고 불생 불멸 하면 저희가 절에 와서 의식을 할 때마다 항상 매번 하게 되는 반야신경을 떠올리셔야 하고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대로 이은 모든 부질없는 법들을 떠나는 대로 있는 양변을 여의고 나면 등장하는 빈자리에 공성으로의 회기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엄 연부를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망자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탑을 설해주는 그 지극한 자비심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흔히 정토정에서 말하는 정토신앙에서 아무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해서 서방정토 극락에 간다 하는 개념이 대승불교에서 기도해서 현실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 나중에 다가올 삶에서 좀 더 나아지리라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섞은 신앙으로 발전해서 지금 대만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정토정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볼 때 그 대상이 어떤 존재든지 간에 어떤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던 그것은 그 주체의 자유입니다 불교는 마음공부라고 항상 설명을 하는데 흔들리는 것은 오직 어떤 대상이 만든 말 행동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해서 일으키는 우리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락 정토 세상을 믿고 전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대만의 정토 신앙을 가진 모든 대만 불자들 그들의 자유대로 신앙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래의 샤키하모니 부다에 가르침에는 고 라고 설하신 부분이 인간에게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락을 상정했기 때문에 락은 뭐든지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예전의 노수님들이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사방세계 극락정토 가면 생각만 해도 일찰나 일찰나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가모니 부처께서는 채워도 채워도 배가 고프고 내 마음속에 아니면 내 육신속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목이 말라서 목이 탈 때 한 잔 목을 죽일 수 있는 물 한 잔이 어떤 때 굉장히 귀합니다만 이것도 마셔도 마셔도 계속 못마른 것들입니다 부처께서 근본적으로 파악한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덜어내고 덜어내고 비우고 비우는 겁니다 제가 제가 분명히 전제로 한 것은 뭐냐면 다른 신앙과 다른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신앙 행위를 하는지는 내가 내 마음으로 재단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상에 오른 비구재현이 여러분들 때 여러분들께 강국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샤키 어머니께서 깨달은 근본 교법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단 한 가지의 길은 덜어내고 비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채워서 채워서 될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너희들 모두는 욕망을 다스리는 길은 욕망을 덜어내는 것임을 명확히 알아라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비심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경에서 대자를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을 가르치는 표현 앞에만 쓸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표현하는 가장 잘 알려진 표현은 대자 대비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 채워서 채워서 안 되고 마셔서 마셔서 안 되고 자꾸 늘려서 늘려서 안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관세윤보살 관음전에서 기도하고 관세윤보살 정글하는 사람들은 천수 천안 이라고 부르는 주변을 모두 다 내가 둘러보고 모두 다 챙길 수 있게 살아가리라 하는 관세윤보살의 서원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마음속에 큰 서원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대자들에 비한 마음을 내고 관세윤보살처럼 자비심을 내서 주변을 다 돌버리라 하는 마음은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아머니 부처님의 제자로 사는 수행자들인데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스승처럼 되리라 하는 소원을 갖고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정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대응전에서 백파비배를 하고 기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관음전에서 관세윤보살 정근을 10분 이상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는 내가 관세윤보살처럼 살아버리라 물론 열심히 정근하고 기도해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원래는 복 받고 기도하는 것도 희생제의의 전통을 강하게 비판한 성아머니 부처의 근본교법에 아주 100% 맞다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아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가르치신 건 뭐냐면 인생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거대한 목표 그걸 우리가 흔히 서원을 세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을 부권히 세워서 그 일을 끝끝내 해내리라 하는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훌륭한 태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매번 육도윤회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지옥도를 얘기하면 흔히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긴 젓가락 얘기 지옥에 갔더니 젓가락 긴 거만 주더라 그걸 가지고 잡이 입에 늘려니까 잘 안 들어가서 힘들어한다 그런데 천국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 씹어서 남을 먹여주면 끝납니다 아주 잘 먹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이 오면 추워진다 는 문장은 완벽하게 틀린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옳게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지면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이라고 부른다 다음주 정도부터 날씨가 좀 떨어진다고 또 합니다 제가 왜 날씨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여기 조금 연세 드신 보살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한참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영화로 지속될 때보다도 지금 11월달 12월 초 중순 정도까지 일교차 굉장히 심할 때 오늘 갑자기 추워졌다 눈이 많이 왔다 일기가 아주 안 좋다 그러시면 댁에서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꼭 가야 돼 이러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는 인터넷이랑 다 해서 보실 수 있고 집에서 간단하게 의식을 하고 싶으시면 경우를 읽으시던가 주력을 하시던 조용히 그렇게 되게 사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또 좋은 법문이 많으니까 공부하셔도 되고 그리고 한 2월 정도 돼서 봄이 오기 전에 또 날씨가 살짝 풀릴 때쯤 돼서 또 건강관리랑 신경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부모님을 양친부모를 다 이미 모셔드린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좀 겪은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하사의 모든 대중들 그리고 또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보사님들은 날씨 변화가 심할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우리가 주변에 많은 변화를 개념화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시 명 겨울 이것을 이름하여 겨울이라고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다름아저 법 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론과 개념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건과 현상으로 존재하는가 겨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사건을 우리가 겨울 아닌 것과 분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에 불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고 사고의 영향을 받는 것은 추워지는 현상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겨울이 왔다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겨울이 와서 추워지는 건 아닙니다 추워지니까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는 마음공부입니다 제가 왜 아미타불 이야기와 자비심 얘기를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면 겨울이 추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따뜻하면 그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되는 겁니다 겨울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어느 어느 만큼 길게 춥게 저희한테 다가올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로 공부하는 불교 신자라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공부의 대상은 오직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감각이 일으킨 내 마음이지 아까 표현한 것처럼 다른 주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 말 바뀌는 환경 마음에 안 드는 정치환경 경제환경 주변의 일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에는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의 대상은 내가 그것들을 감각해서 일으키는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저는 스님이 되고 나서 웬만하면 뉴스랑 좀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보니까 속이 좀 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뉴스라는 거는 그냥 어느 집 아들이 잘 컸다 학교 잘 다녔다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았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갔다 회사에 갔다 어떤 처녀를 만나서 결혼했다 아이 낳고 잘 살았다 이런 건 뉴스가 안 됩니다 뉴스는 뭡니까 항상 조금 거칠고 비정상적이고 사건과 사고 뒤틀린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하고 알고리즘 타고 막 올라오더라고 뉴스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너무너무 자극적인 정치 뉴스를 한 두 개 요즘에 봤는데요 마음이 불편한 것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올 겨울이 어떤 뉴스에서는 많이 춥진 않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쌀쌀하고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날씨 추워지고 할 것 같습니다 장업염부를 할 때 몸을 버리고 이제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망자를 위해서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제사를 또 지낼 거지만 장업염부를 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큰 자비심으로 이 삶에서 겪은 모든 고락과 고통과 그런 것들 다 잊으시고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집착 남겨놓고 가는 모든 가족 그 어떤 것들도 마음에 두지 말고 편안한 공성으로 영원히 회귀하소서라고 대승불교 최고의 가치 큰 자비심으로 공성 회귀를 바라는 장업염부를 하는 마음처럼 살아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좀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이번 겨울에 연화사의 모든 대중들이 부천지법을 또 갈고 닦고 정진하고 마음속에 세워놓은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열심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변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고 세상에 사건이 어떤 일이 생겨도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다 연화사 모든 대중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자비심에 넘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비구재현이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